자, 이번에는 몸통의전 2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몸통의전 2단계는 내가 다리를, 축발을 멀리 찼을 때의 힘과 이 짐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힘, 그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몸통의전을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효과가 있는 훈련법입니다. 그럼 한번 두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이때 무릎을 앞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. 무릎이 밖으로 뻗으면 안되고 앞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줘야 됩니다.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, 자, 그러면서 골반의 중심이동이 다 앞쪽으로 쏠리려고 할 때, 그때 앞쪽으로 멀리 뛰어주는 겁니다.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,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, 자, 이때 이 짐볼에 의해서 무게가 넘어가고, 땅땅 떨어지겠죠? 그 힘과 뛰어오는 힘에 의해서 이 골반, 골반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, 탁 걸리게끔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. 발바닥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부터 떨어지도록 하셔야 되고요. 떨어질 때 무릎이 살짝 대각선 방향, 엄지발가락이 앞쪽을 봐서 떨어지고 튈팅을 이루어졌을 때, 이 다리가 열리지 않게끔, 다리가 열리지 않게끔 닫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. 굿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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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